지금 그 집에 냉장고에 그 종이컵 하나 들어갈 그 여유 공간이 없다면 그게 문제겠죠? 풍수 공간에서 너무 그 밀집된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는 종이컵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. 9월은 수확이 달입니다. 금전운이 그 폭발적으로 그 상승하는 시기입니다. 이때 그 돈복을 우리는 크게 그 터뜨려야 합니다. 냉장고에 그 소금 반 스푼을 담은 그 종이컵을 두는 것인데요. 풍수에서는 그 소금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물운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간주를 합니다. 돈복을 또 집안으로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이때 그 소금은 또 금전적인 재정적인 그 보호 또 축적을 상징을 합니다. 부정적인 에너지가 냉장고에서 또 멀리 그 떨어지고 그 자리에 그 금전적인 또 번영이 씨를 내리게 합니다. 소금을 담은 이 종이컵을 냉장고에 두게 되면 그때는 그 단순한 또 보호 이상의 그 풍수 이점이 크게 그 생기게 됩니다. 종이컵은 또 오행이 목입니다. 오행 그 목기운은 돈복의 성장을 암시합니다. 그 돈복의 성장 안에 담겨있는 이 소금은 오행 그 소기운 동세 그 양기운까지 또 포함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냉장고 안에 그 습기라든지 또 부정적인 기운을 그 흡수를 합니다. 동세 그 돈복의 성장이라는 재물의 그 흐름까지 또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종이컵에 또 소금을 넣어두게 되면 냉장고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그 재물운의 그 활성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. 집안으로 또 금전적인 그 기회는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. 냉장고에 그 가득 축적되어 있을 그런 기운들이 소금을 통해서 그 정화가 되고 또 강화가 될 것입니다. 9월이라는 이 풍요의 시기 수확의 시기와 또 맞물리게 된다면 냉장고 속에 그 쌓인 금전운이 또 크게 원활하게 활성화될 것입니다. 재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또 풍요로 이끌어줄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9월에 그 냉장고에 소금을 담은 그 종이컵을 두르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의식으로 집안의 그 돈복의 그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